조계종 화쟁위원회가 화쟁사상을 흥미롭고 알기 쉽게 홍보하기 위해 갈등 해결 성공 사례 수기를 공모합니다. 일상에서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과 갈등을 해결했더니 포교가 잘 됐던 경험,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아 아쉬웠던 경험, 불교의 관점에서 갈등을 해결하려 했던 경험 등이 공모 대상입니다. 스님, 제가자 등 불자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접수는 오는 30일까지입니다. 대한불교 조계종 화쟁위원장상 1명에 100만원 등 상금이 수여되며 12월 19일 시상합니다. 화쟁위원장 정문스님은 공모전을 통해 내가 행하고 겪은 화쟁 이야기를 스스로 정리하고 들려주며 원효스님의 사상을 실천해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.